아국사자, 부거자 우리나라 학생이 과거 시험에 감시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된다. 감시는 생원진사를 뽑는 국자감의 시험이다. 생원진사가 성균관에 있기를 300일이면 다음 단계인 관시에 가서 문과 초시가 되고 나아가 경전 강의에 능통한 다음이라야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에 시험 보러 온 시골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하숙집 주인이 있게 마련인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반드시 의복을 벗어줌으로써 그 사이 뒷바라지해준 수고에 부답하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었다. 임오년, 인조 20년에 내 아들이 진사시험을 보았을 때 합격자 발표에 정세보는 사람도 섞여 있었으니 관시의 장원이 되었다. 그러나 경전 강의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과거 급제하자 하숙집 하인이 그의 옷을 홀랑 벗기고 알몸으로 서 있으려니까 주인이 푸른 속옷을 한 벌 주어 입게 하면서 이것은 김판서의 의복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깨고 나서 자기 합격을 자신하면서도 김판서의 의복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 경전 강의도 올케에서 등과하고 의복은 모두 하숙집 사람이 꿈속에서처럼 빼앗은 바 되었고 주인이 푸른 속옷을 주면서 입게 하거늘 웬 옷이냐고 물은 적 앞서 나의 집에서 어두운 곳이라 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대사상이었다가 2년 후인 갑신년에 형조 판서로 오른 것이니 과명과 자기는 어찌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랴.